올 봄 향긋한 산나물을 좀 드셨나요? 예부터 산나물에 고추장 한 숟갈이면 잃었던 입맛도 찾았던 게 우리 민족인데요 오래전부터 봄만 되면 산나물을 찾아 산을 누비던 탓에 한때 외국에선 한국인은 먹을 것이 없어 산나물을 먹는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곡식이 없을 때 구황작물로 산나물을 먹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먹을 것이 없어 할 수 없이 먹는 음식으로만 안다면 그건 우리 민족의 최애 음식인 산나물의 섭섭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 민족의 산림 문화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먹거리이자 우리 민족의 피가 되고 살이 되며 문화가 된 산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북간도에는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러시아인 그리고 주변국까지 수많은 민족이 모여 살았는데요 조선인을 찾으려면 나물바구니를 찾으면 된다고 했을 정도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산체를 사랑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찐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500여종 지금도 100여종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산체를 먹어왔던 것일까요? 일단 청동기시대 유물에서 산체를 먹었던 흔적이 있고 우리 민족의 건국신화에도 쑥이 등장하니 산체는 수만 년 전부터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의 식재료였는데요 구황작물로서는 물론이고 많은 백성들이 평소에 먹었고 사대부는 물론 임금님의 수라에도 올랐다고 하니 오래전부터 산체는 우리 민족만이 아는 봄의 맛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산체를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된 데에는 우리의 우수한 요리 문화도 한몫했는데요 1960년대 외화를 벌기 위해 많은 한국인들이 독일로 이민을 갔었는데 그때 독일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 맛있는 고사리를 먹지 않고 그냥 두는 걸 보고 놀랐고 독일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고사리를 먹기 위해 꺾는 걸 보며 더 놀랐다고 하는데요 많은 나라에서 고사리는 식용은 물론 사료로 쓰는 것도 금지하는 독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는 질문 하나 우리라고 위장에 철판 깐 것도 아닌데 독이 많은 고사리를 먹고도 어떻게 멀쩡한 곳일까요? 답은 한식 특유의 삼고 말리는 요리법에 있는데요 고사리를 삼고 말리는 과정에서 독은 사라지고 고기처럼 씹히는 맛과 영양은 더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고 말려 먹는 것도 해도 우리는 산체를 생으로도 데쳐서도 심지어 발효를 통해 훌륭한 요리로도 만든다고 하니 역시 우리는 장금이의 후손이 맞나 봅니다 고사리가 만든 재미있는 지역문화 하나를 더 이야기하자면 고사리가 많이 나는 제주에선 고사리 철이 되면 아이들도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학교가 일정기간 방학까지 했는데요 이를 고사리 방학이라 불렀습니다 또 고사리 철 내리는 비를 고사리 장마라 하며 고사리 채취가 편하도록 지은 큰 주머니가 달린 앞치마를 고사리 앞치마라 부르는 등 제주에는 다양한 고사리 요리와 함께 고사리가 만든 지역문화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리문화는 물론 우리 민족만의 문화를 만들어 온 산채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것은 유교문화에 꽂힌 제사에도 우리만이 산채를 올리는 것인데요 이때 제사상에 올리는 산채로는 도라지와 고사리 그리고 미나리같이 푸른색 나물이 대표적인데요 뿌리나물인 도라지의 흰색은 조상을 줄기나물인 고사리의 검은색은 부모님을 그리고 미나리같이 푸른색은 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나물의 부위와 색깔로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나타낸 것인데요 비슷한 의미로 비빔밥을 만들 때 사용하는 5가지 혹은 7가지 산채도 원래도 음양오행 사상에 맞춰 오방색을 띄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산채는 특이하게 먹기 전 채취하는 것으로도 우리만의 풍경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산나물 채취는 겨울내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던 우리네 여인들의 공식적인 외출 구실이 되어주었는데요 이렇게 모인 여인들이 함께 산나물을 캐며 부른 노래는 나물노래라는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나물노래는 나물 캐는 즐거움이나 나물을 뜯어 요리해 조상에게 대접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역시 예나 지금이나 그렇듯 사랑노래가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외출한 처녀총각이 굳이 산나물이 많을 것 같지 않은 첩첩산 중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과감하게 묘사된 나물노래를 통해 그 시절에도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연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지천에 널린 오늘날에도 봄이면 사람들은 산채를 캐기 위해 산을 누빕니다 그 옛날 의식동안 음식과 약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 생각했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은 오늘날 산채의 약효들이 계속해서 밝혀지며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는데요 봄이면 지천으로 피는 산나물을 캘 때도 새손을 밟지 않도록 발밑을 조심하고 식물이 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입과 졸기를 모두 따지 않고 남겨두었던 우리 선조들 그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던 선조들의 지혜와 정신은 산채를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약으로 우리가 이어가야 할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지성이었던 보 이여령 선생은 서양에서 독초로 분류되는 고사리를 명품 산나물로 만들고 어느 민족도 기억하지 않는 채집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나물민족이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한민족의 봄의 맛, 산채 산림청은 더 푸른 산과 숲을 지키며 가꾸며 우리의 맛이자 문화인 산채를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